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대외 악재를 뚫고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. SK 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13조 8,11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.8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SK 하이닉스가 한 분기에 13조 원대 매출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1,926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55.6% 증가해 2분기 만에 4조 원대를 회복하며 순항했습니다.